짜잔 유엘아 고기 맛있어? 삼겹살 맛있어? 우리 유엘이는 지금 고기 몇 개 먹고 있는 거야?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유엘아 많이많이 먹고 쑥쑥하라 네 유엘아 씻고 나니까 또 배고파? 네 우리 유엘이 많이 먹어 우리 유엘이 많이 먹고 쑥쑥 커요 유엘이 사랑해요 우리 유엘이 밥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 유엘아 유엘아 유엘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유엘이는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사랑하는 유엘이 우리 밥을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고 잘 먹네 유엘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쑥쑥 커라 아이고 우리 유엘이는 맴밥도 이렇게 좋아요 우유엘이는 맴밥도 이렇게 좋아요 으응 우유엘이 유엘아 자 유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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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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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렇게 작은 컵에 먹는거 좋아해요 아 으 으 으 으 3 으 으 으 아 유예이도 쓰읍 먹어보세요 으 우리 우유 빛딱 피부 우리 좋아해 문제 잘 먹어요 으 으